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원에 함께 경험해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월간 플랫툰 이중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플랫툰이 아주 그냥 연달아 이건 뭐죠? 좌플랫툰 우플랫툰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로 플랫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밀덕입니다. 양쪽에서 보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밀덕에 사실 양대 산맥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홍편 인사님 산맥인지 동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꾸 배는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는 많이 뺐습니다. 열심히 빼십시오. 지난 시간 댓글도 좀 달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 행사들이 많았어요. 죽을 이었죠. 마덱스와 마덱스로 비결이 되는 행사였고 따라다니느라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타가지고. 저는 이번 아덱스에 사실 안 가버려 했어요. 매년 시범 기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밋밋하고 특별한 게 없고 랩터가 올려놓은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냐 해서 시간도 없으니까 안 가려 했는데 올해는 F-3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F-35도 좀 아쉬운 게 F-35가 한 2, 3일 나와가지고 현란한 기동을 펼쳤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첫날 대통령님한테만 한마디로 지나만 갔어요 진짜 아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죠? 천만 담그고 갔다 첫날 행사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더니 국군의 날 행사 때 조금 뭔가 좀 밋밋했는지 부족했죠. 플레오도 쏘고 지나갔죠. 세대가 플레오도 쏘면서 아 플레오도 안 쏬나? 급격 기동을 했어요. 나름 급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안이 됐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머지 프레스데이나 그러니까요. 퍼블릭데이에 한 번도 안 나와주시더라고요. 사진 딱 한 장 받았습니다. 건질 수 있는 게 한 컷밖에 없다는 비교. 이런 우리 아덱스였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잘 아시듯 KF-X로 귀를 들고 각 우리나라 목업뿐만 아니라 각 목업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매니아 분들, 전문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슈가 됐던 항전 장비 4대 항전 장비를 과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 진행 상황이 되고 있고 시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진짜 능력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눈으로도 보고 질문도 하고 분위기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큰 특징은 어느 회사나 무인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박윤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무인기 및 그런 무인조정 관련 병기들의 전시가 역시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고 제일 좀 재밌었던 게 부상병 후송 로봇이 있는데 육군에서 전시한 이게 부상병을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왕자님이 공주님을 안고 가는 그 자세로 가더라고요. 공주 앉기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라이진 엑스원에서 늘 개발하고 있는 그거의 한 일환인 것 같아요. 로봇 상당히 큰 40kg 이상의 무게도 지탱해서 들 수 있는 그래서 시연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네레이션 1이어서 지금 제네레이션 2가 전시됐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로봇의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웬만하면 걔한테는 안겨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쪽팔립니다. 어쨌든 그 외에 외국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초미의 사업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해상작전 헬기의 양사가 첨예하게 서로의 홍보를 위해서 레오나드와 럭키드 마틴인가요? 럭키드 마틴이죠. 그렇죠. 그 두 회사가 UH60은 지금 시콜스키가 시콜스키인데 지금 보잉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첩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 럭키드 마틴 아 복잡하다. 암튼 럭마가 주로 자기 회사가 다 이렇게 결합되고 마케팅은 다른 회사가 맡아주는 그래서 미해분에서 MH60화를 약간 뜬금없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역시 판촉 암튼 그 부분에 물론 MH60R이 실제로 전시도 됐고 거기 미군 조종사하고 돼도 않는 영어를 해가면서 물어도 봤는데 성능면에서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과연 우리 해군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었는데 우리의 그 주 관심은 사실 우선 그 얘기부터 해보죠. KFX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분야 진척성 3개의 분야는 한화 시스템이죠.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한계 분야는 우리 LIG 넥스온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전시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LIG 넥스온에서 좀 더 보완을 벗어나지 않는 법인에서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시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그 회사가 대단했고 한화 시스템은 좀 뭐랄까 보완을 상당히 극도로 신경 쓰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밋밋하게 했지만 관계자들의 얘기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면 사실 저는 KF-X보다는 주로 지상장비 쪽에 조금 집중을 할 것이라 아무래도 한화 가서는 레드백을 더 유심히 쳐 레드백이 정말 그거는 한화 시스템이 아니고 한화 디펜스죠. 한화 디펜스인데 마주보고 있었던 한화 시스템부터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안 가신 분들도 있고 궁금하니까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에이사 레이다는 1,088개의 모듈으로 구성된 에이사 레이다입니다. 거의 체계 개발은 물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 시험 과정까지도 끝났어요. 근데 물론 지상 시험 과정이 끝났고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항공기에 장착을 해서 어디인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영토가 좁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데 미국의 A라는 곳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가 지상 실험에서 나왔고 원래 계획했던 ROC보다 더 성능이 좋다. 항전장비라는 게 문제가 이게 결국 합쳐놓고 났을 때 통합 문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사 레이다 자체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명한 에이사 레이다 개발사들도 우리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홍보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에서도 낫다고 얘기를 무조건 많이 들었다. 그분들이 안 좋은 걸 낫다고 홍보했다면 난리는 아닐까. 이 부분은 믿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에이사 레이다를 개발하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홍보만 하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거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큰 줄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4대 우리 기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는 사실 방위상업청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 그리고 모든 공군의 브레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예상됐더니 그렇죠. 그걸 줄 리가 없다. 미국이 알맹이를 빼달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그 4대 기술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국한테 어떤 기술 이전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통으로 그냥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런 기술을 보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소위 뭐랄까요 워너비들이 많죠. 워너비 국가들이 군사 선진국들의 살짝 그 아래급 그러니까 티어2 정도 되는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고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국가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오로지 항전장비 분야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군사 강국 규모는 작지만 군사 강국화 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진짜 그만큼 이 부분이 위기이자 기회고 사실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 자체 기술이 또는 외국사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제대로 잡혀서 이번에 KFX의 진정한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는 이유는 항전장비 분야 같습니다. 그거의 하나가 아덱스고요. 또 하나의 항전장비는 EOTGV죠. 광학 추적 장비인데 아예 완전 내부 장착을 해서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F-35의 항전장비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도 그게 안 돼서 파카죠. T-50이 러시아의 T-50이죠. 러시아의 T-50이 아직까지 양산체제는 물론 돈도 자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이 확실하게 양산을 안고 있는 이유고 중국은 완전 헤매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ROC로 계획했던 부분의 EOTGV 장비 TGP 장비는 거의 시연 단계에 있고요. 그거 역시 성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비 또 알 수 있는 거는 그건 기존부터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거듭했었죠. 전자전 장비죠. 우리 F4 팬텀에 장착을 하는 200K 장비죠. 전자전 포드인데 이거에 대한 성능은 미국에서 장착하고 있는 전자전 포드하고 전자전 전문 기체인 프라울러를 제외한다면 그라울러 프라울러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미국의 모든 국가 수준에 맞먹는 모든 미국에서 또는 선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비 수준에 맞먹는 장비예요. 경험의 승리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름 개발 연역이 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내부 장착을 하느냐 아니면 포드로 하느냐 다른 식의 연구 방향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KFX가 내부 장착을 달 자리는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내부 장착을 달 때까지는 그 공간에 예를 들면 전체 장비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모듈화 활용을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성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데 결국은 내부 무장창 무장을 내부로 장착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결정될 것까지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눈으로 확인해 보니 LIG 넥슨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전시를 했더군요. 전자전장비의 운용체계하고 각 들어가는 모듈 장비들을 전부 전시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5세대로 가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왕 생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렇게 내부 공간이 넉넉한 4.5세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려는 전략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전략 같아요. 일본은 그와 반대죠. 5세대도 안 되니까 6세대로 가고 싶다 해서 양산을 안고 계속 기술 시험기만 체크하고 기술만 축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일 것이야 아니면 5세대도 개발하는 나라가 오로지 제대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6세대 전투기도 영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금 템페스트를 대표적인데 템페스트 아예 디스플레이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4.5세대부터 가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전략이고요. 블록3에 가서 5세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 부터 5세대의 형상을 가진 기체로 설계했다는 것도 물론 한 5, 6년 전에도 제가 칭찬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항전장비 분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광학장비 중에 하나죠. 적외선 탐색기죠. IRST IRST라고 하는 적외선 탐색기를 개발해서 장착을 했는데 모양은 러시아 전투기의 모양에 근접하더라고요. 그러나 IRST의 구동 방식은 전혀 달랐고 이스라엘사의 어떤 협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 역시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4대 기술 이향에 실패했던 분야는 전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이 기자님이 잠깐 언급했던 이 모든 걸 통합한 통합시연하는 통합 전자전 체계인데 통합 항전 장비 체계죠. 항공전자기술의 정수로 할 수 있죠. 이 체계 통합은 좀 난제 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각각의 업체들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도 반신반의 했지만 업체 자체로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게 바로 통합 항전 장비들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거를 50년대 기체 전자장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뇌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두 명 태웠다가 그런데 이게 체계 개발 단계에서 허락을 받을 정도로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퍼상으로는 완벽하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거다. 두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어떨지는. 실제로 어쩔지는 당연히 두고 봐야죠. 일단은 기체 형상도 그 기체가 클린 상태에서 이제 천여비행이라고 하죠. 2021년 5월로 예정돼 있는 그 천여비행 위생에서 일단 뜨느냐. 진짜 뭐 뜨느냐부터 봐야 되니까. 그것부터 봐야죠. 기동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느냐가 기동은 그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것부터 이제 통합해가지고 완성하느냐가 문제인데 두고 봐야죠. 이제 그건 사실 그 부분은 럭키드마트이나 보잉에 못지않게 카이도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 자체를 우리가 뭐 좀 굉장히 그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적은 전혀 이건 아닌데 어찌됐든 우려가 되죠. 항공기 개발사에서 처녀비행 후에 시험비행 후에 추락하는 사례들도 많았고 그런 일은 없어야죠. 추락이 한 번 일어나면 모든 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은 딜레이 돼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F20 타이거샤크가 지금도 전설에 도입을 위해서 테스트를 보이다가 한 대가 떨어져서 조종사 실신 해가지고 참 이건 뭐 전설적인 이야기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선택을 잘했지 안한다는 또 반사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반사 입도 있는데 지금 타이거샤크를 개발하는 운영하는 국가는 없잖아요. 없죠. 그때 그거 샀으면 큰일 났죠. 근데 그거 살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거든요. 꽤 높았습니다. 자칫하면 참 하늘이 나왔죠. F16 안 사고 그거 샀으면 KFX 얘기로 규결되는 사실 이번 아덱스였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짧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무인기 개발이 상당 수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기체의 비행시험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1600회 이상을 시험해야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시험했다고 하고요. 실제 군단 무인기를 보니 굉장히 마음 든든하더라고요. 그 안에 탑재되어야 될 싸 장비랄지 또 MTI 장비랄지 이런 또는 각종 탐색 광학 장비랄지 이런 것들도 KFX의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산화가 거의 다 돼서 이 부분은 성공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분야 다만 중고도 무인기 분야에서 실제로 모든 실험 일정을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가 될지는 미지수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갖는 아덱스였고요. 또 가슴 뿌듯했고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아시지만 전투기를 기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양산해서 자군에 실전 배치시킨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다. 정말 얼마 없죠. 손가락을 꼽을 만한 일이죠. 그러십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해당 제외해야 되고요. 정말 참 만들기 몇 가지 만들었는데 참 그렇게 이에 성공했던 군소국가라고 하면 스웨덴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스웨덴밖에 없죠. 자국 전투기로 공군을 전부 무장시킨 중소국가 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자체의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4.5세대에서 5세대까지 갈 수 있는 기체로서 충분한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카이나 국가적인 어떤 부의 축적인 면에서도 또는 수출이죠.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기자님 상당히 비판적이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을 보태주시네요. 국산이니까 한번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시면 김필장님도 마찬가지로 힘을 보태주실거죠? 그래야죠. 우리 셋 우리 앞에 계신 김필이님도 힘을 보태서 우리가 KFX 이하 모든 우리나라 항공장비들의 기술 개발 또는 실전 배치까지 무리없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밀덕에 아덱스와 마덱스 시간을 못해 마덱스를 다음에 한번 한 번 기회에 한번 따로 아덱스에 못다룬 이야기가 아덱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죠. 너무 많죠. 큰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다루려면 그러니까 다음에 아덱스가 있고 나서의 후기니까 다음 시간 내지는 다음번에 한번 더 풀어보죠. 특히 호주 차기보험연수사 사업이 AS21 네드백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상장비 분야니까 아덱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따로 얘기할 때가 많으니까 아덱스와 관련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치인의 몸께 경례 밀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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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